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꼬주알! 자 오늘도 US 스탁의 장호석 본부장 또 이학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저희가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죠.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은 월가를 뜨겁게 달고 이슈 확인해 보고 있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수요일에도 가능 종목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월가 추천 기업이나 종목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목요일 이 시간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미국 주식에 관련된 궁금증 체크해 보고 있고요. 금요일 이 시간에는 베스트 워스트 기업을 각각 세 종목씩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확인해 볼 종목 그러니까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오늘 확인해 볼 종목이요. 저는 요거 브랜드 이름을 들으면요. 아기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기 때 다들 써보셨죠 아기 때. 기억나세요? 저는 군대에서 썼습니다. 군대에서까지. 파우더를 보통 군대 가면 더울 때 땀이 차거든요. 그래서 땀띠가 나는데 실제 그걸 쓰게 합니다. 아 그래요? 그거 보급품으로 나오나요? 보급품 나오는 게 아니고 관련된 장교분들이 사와서 나눠줍니다. 왜냐하면 그거 해야지 땀띠가 금방 가라앉거든요. 이제 여기서 힌트 파우더. 네 파우더. 우리 교수님께서는 언제 써보셨어요? 지금 쓰고 계시나요 혹시? 저희도 아기 키울 때 바로 패드를 파우더를 썼는데요. 바로 여러분들 눈치채서 쓸 것 같은데. 존슨앤존슨.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맞추려고 하려고 했는데. 빨리 진도 나고 싶어. 오늘 이거 보니까 아까부터 계속 집에 빨리 가고 싶어 하시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오늘 방송은 2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존슨앤존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슨앤존슨이라면 저는 존슨집 베이비로션 베이비 파우더 이런 걸 생각나요. 베이비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존슨앤존슨 베이비로션 베이비로션이 제일 유명하고요. 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뉴트로지나? 그런 거 아시죠? 뉴트로지나요. 뉴트로지나. 그 발음 잘해야 되잖아요. 뉴트로지나. 그리고 뉴트로지나 안 쓰시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아비노 쓰시는 분 계시고요. 피부에 좋다 그래갖고요. 아비노 쓰시는 분 계시고요. 또 여러분들 렌즈 끼세요 혹시? 전 안 껴요. 렌즈 많이 끼시는 분들 보시면 어큐브 쓰시잖아요. 어큐브 렌즈도 존슨앤존슨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많은 브랜드 얘기하면 제일 많이 유명한 것이 이제 P&G 댐프이 많이 있고요. 또 상당분이 많은 분들 오늘 쓰시는 것 중에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존슨앤존슨. 아니 제품 이야기부터 하는 게 아니라 존슨앤존슨 형제 이 세 분 얼굴부터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형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저는 보통 이제 형제가 이렇게 만들면은 기업에서 형제의 난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어떻게 안 싸우고 잘 유지했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존슨앤존슨인데 두 명이 아니라 삼형제가 있기 때문에 둘이 항상 싸우면 중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중재예요? 둘째가 중재하나요? 모르죠. 에드워드가 보니까 에드워드가 이번에 세 번째 사람이 에드워드가 중재했을 것 같은데. 에드워드가 첫째인가요? 모르죠. 셋째, 막내? 네, 모르죠. 셋째로 알고 있는데요. 삼형제가 만든 겁니다. 만든 거가 1886년에 창업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지금 보면 140년 정도 된 회사죠. 우리나라 두산그룹이 100년 된 기업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은 워낙 많습니다. 100년 이상 된 것들 꽤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 보험사도 유명한 것들은 200년 된 기업이 많이 있어요. 그만큼 주인이 바뀌고 인수합병이 돼서 그렇죠. 쉽게 해서 AI즈그 같은 경우도 한 200년 넘은 회사일 겁니다. 출발부터는요. 그만큼 오래된 기업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존슨앤존슨이 되겠고요. 상식적으로 미국은 해외 기업들은 이름이 많잖아요. 창업자 이름이 많이 있겠고요. 그렇죠. 많이 나온 김에 프로크톤 갬블럴, PNG 있죠? 네. 그거는 사위가 만든 겁니다. 사위. 그러니까 와이프들이 같은 형제고 사위 둘이 프로크톤한 갬블를 만든 거예요. 프로크톤 갬블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 이름이 많다는 게 되겠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존슨앤존슨 하면 여러분들 이제 파우더만 생각하시고 예전에 어렸을 때는 대일반창고가 안 나올 때 저는 아주 나이가 있기 때문에 연식이 됐기 때문에 밴드에이드를 썼거든요. 밴드에이드가 브랜드 이름이었군요. 네. 밴드에이드가 있겠고요. 타이레놀 있죠? 그러니까 아스피린이 어렸을 땐 저 어렸을 땐 아스피린이지만 어느 순간 타이레놀 넘어갔고요. 요즘 다 애드빌로 넘어갔잖아요. 저도 애드빌 먹어요. 애드빌 혹시 이슈 되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코로나19에 애드빌에 포함된 성분이 있어요. 거기에서 애드빌에 포함된 성분 하나가 좀 이슈가 돼갖고 애드빌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게 애드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성분이 타이레놀에 안 들어가 있는데 애드빌에 포함되어 있어서 애드빌이 그래서 그렇게 빨리 약효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애드빌에서 제일 성분 초록색을 많이 쓰시잖아요. 요즘에. 네. 맞아요. 저도 이제 그걸 먹는데 그래서 요즘 하여튼 그런 이슈가 있는데 어떤 타이레놀을 바로 얘네가 하는 거가 되겠고요. 얘네. 존슬은 다 아시고요. 소위 비전 케어 아큐브요. 아큐브에 관련된 일회용, 31용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큐브가 있겠고요. 아는 브랜드가 되게 많네요. 뉴트로즈나 얘기하셨지만 아비노 있고 클린앤 클리어 하면 어렸을 때 썼던 브랜드예요. 클린앤 클리어는. 클린앤 클리어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여드름 피부 아이들이 되게 많이 썼거든요. 네. 클린징 젤로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 그런 것들 하면서 이게 피부 미용 하면서 딱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미국 기업 간다. 몰라 할 말은 없죠. 맞아요. 대표적인 게 프로테인 갬블 그리고 타이레놀을 포함된 이 존슨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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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익숙한 기업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식 살 생각만 안 해봤지 다들 진짜 익숙한 기업이라고. 사실 어렸을 적부터 너무나 손쉽게 우리가 뭐 어디 굳이 가지 않아도 마트에서 다 살 수 있었던 그런 품목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아 여기 다 여기 제품이었나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자세하게 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존슨앤 존슨이 최근에 2018년에 하나 또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2017년부터 한 2019년 상반기까지 계속 이슈가 됐던 것이 소위 성면이 섞인 베이비 파우더가 계속 이슈가 됐고요. 또 이 관련된 거가 일부가 또 환자가 여성분이 있었는데 암의 환자에 있었다 그래갖고 그게 바람물지다 이렇게 이슈가 많았어요. 그래갖고 이걸 한번 재판이 어렸는데 져갖고 배상하라니까 또 존슨앤 존슨에서 거부하고 또 소송하고 뭐 하다가 3, 4년 걸렸어요. 결론은 뭐다? 결론은 5조원 배상 판결이 났습니다. 미국은 약간 이런 게 좀 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미국은 이제 대표 소송이라는 게 있어서 엄청 커지죠. 영화 이렇게 보시면 많을 텐데요. 소송에서 폐쇄해서 일단 1달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장인회관 처음부터 이게 뭔가 디펙트 결함이 있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알려지면서 게임이 끝났는데 지금은 이제 그 성분이 빠졌겠죠? 빠졌죠. 그래서 원고 22명에게 총 46억 9천만 달러 5조 2,640억을 배상하라 편계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가가 다른 주식 P&G 같은 거 엄청 올라갈 때 얘네가 한 2년 동안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흔한 얘기로 박스권을 갖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그 이슈가 끝나면서 하나 더 있었던 것이 작년에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 작년 초반만 하더라도 지금이 다 아웃된 분들인데요. 버니 샌더스랑 엘리자베스 워런이 메드케어 4 워업 하면서 그 제약주구들이 다 엄청 힘들었던 게 작년 딱 이맘때였거든요. 이제 다 문제가 이슈가 끝나고 지금은 오히려 헬스케어가 지금 살아나고 거기다가 얘네들도 또 자꾸 얘네들 하지만 얘네들도 백신이랑 트리트먼트 치료제 개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코로나19. 그러니까 그런 이슈가 같이 살아있는 기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는 이 성면 이슈 보면서 이제 우리 장호석 부장님도 군대에 계실 때 있으실 때 그 성면이 들어있던 거를 다 사용한 거고 그러니까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도 소송 같이 할 걸 그랬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한국에서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실은 이제 저도 뒤늦게 안 거였는데 그때는 이제 그게 최선의 방법인 줄 알았으니까 쓴 거고요. 사실 이제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그 OPOE라는 제품 그 약이 마약서 진통제 성분의 약 그 약 그 아까 에드베드에 들어갔던 얘기 근데 OPOE드는 모든 약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다 같이 일단 배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고문하지 마시고 특히 이제 조현병 치료제인 리스페달에 대한 부작용도 있었거든요. 조현병 치료제. 네. 조현병 치료제인데 그걸 이제 먹으면 남자한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 건데 그것도 이제 존슨에 존슨에 어떤 부채로 좀 삼으면서 안 좋아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우리가 다들 집에 한두 개씩은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다 있어요. 사실은 밴드에이드가 거기인지 몰라서 못 쓰는 거고 최근에 여러분 선전하는 거 혹시 보신 분 기억하십니까? 딱 일어나자마자 자기가 사랑했는데 이제 입냄새 때문에 꽝 떼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리스테린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리스테린도 존슨에 존슨이에요? 6년 동안에 거의 2억 초 가까이 자수증 매입하면서 오히려 주시수가 좀 줄고 있는 그런 모습 이거 특징적인 모습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바로 0606 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0606 우리 시청자분들 차트 영문 글로벌에서 보시면은 재무 관련된 차트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0606 화면이 딱 들어오면 존슨에 존슨을 딱 치면 이렇게 주가 차트가 나오는데요. 현재 주가 차트가 사상 최고치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할 게 뭐냐. 아까 저번에 얘기했지만 매출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딱 넣어봤더니 왠지 비슷한 모양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배당을 또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57년 동안 꾸준히 배당을 증가시키는 기업이기 때문에 배당해 보시면 주당 배당금을 보시면 됩니다. 딱 누르게 되면 두 개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같이 겹쳐서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겹쳐서 보고요. 차트 위로 올려서 왠지 주에 넣고 주당 배당금도 역시 올려서 보게 되면 잠깐만요. 자 올라가라 뿅! 됐고요. 딱 놓고 보게 되면 일단은 한번 색깔을 진하게 해볼게요. 일단 매출을 먼저 두껍게 아니 이 차트 진짜 유용한 것 같아요. 0606 차트입니다. 주당 배당금도 역시 두껍게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주가 차트하고 주당 배당금과 매출이 똑같은 모습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더 많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걸 보시면 존슨앤존슨이 물론 돈을 많이 번다는 것도 느끼시겠지만 이걸로 끝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 만약에 이런 쪽으로 주식을 본다 그러면 저는 실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보면 고배당주에만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근데 고배당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늘 말씀드리지만 배당 수익률이 높다고 좋은 게 아니라 주가가 낮아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가도 함께 오르고 배당금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종목에 오히려 투자를 하는 게 맞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막 시작하는 분들은 무조건 배당률이 높은 것만 하셔가지고 주가가 빠지면 배당 수익률이 커져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배당 수익률이 2.61%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주가가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작은 배당이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만약에 이 주식을 사게 되면 분기당 1.01달러가 배당이 딱딱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이런 기업을 사셔야죠. 다른 게 아니고 존슨은 역시 좋은 기업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끝으로 평가가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평가입니다. 볼 게 없죠. 대부분 다 보유도 있고 매수도 있는데 전반적인 매수견이 강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좋은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존슨은 갑자기 2배 올라가는 그런 데는 없습니다. 없지만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이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목표 주가가 지금 가장 높았던 게 170달러 때거든요. 이거 영문 글로벌에서도 확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지금 보면 근데 최근에 종가가 지금 150달러까지 올라왔고 최근에 목표 주가가 가장 높았던 게 175달러 그리고 보통 평균이 한 150달러 후반에서 160달러 초반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상승 여력이 별로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계속해서 이 목표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간다는 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영문 글로벌을 통해서도 최근에 나왔던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그리고 투자 의견을 쭉 한번에 확인을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2662번 화면인데요. 2662번. 이게 같이 보이다 보니까 조그맣게 보이는데 이 왼쪽에 있는 거 제가 화살표를 그리는 거 마우스 여기입니다. 여기다가 JNJ라고 심보를 치시게 되면 똑같이 아까 나왔던 거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메일리인치에서 4월 22일 날 175달러 제시하면서 매수익원 제시한 게 딱 보이거든요.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딱 보시면 잘 안 보이시죠? 이것도 옆에 보시면 목표 주가 차트라는 게 또 있습니다. 누르게 되면 딱 보시면 주가하고 목표 주가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딱 보시면 이런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판결 아까 5조 얘기 나오니까 5조 진짜 현금으로 일시불로 주나요? 이러는데 할부로 주나요? 어떻게 일시불로 주나요? 어떻게 주나요? 저도 궁금하네요. 우리나라에서도 벌금을 받잖아요. 그럼 돈을 받으면 줘야죠. 돈 줘야죠. 돈 못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출이라도 받아서 줘야죠. 그래요? 당연히 천금으로 줘야죠. 근데 뭐 존슨앤존슨 5조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까 그 화면 잠깐 보문장 거 잡았지만 앞서 제가 배당해서 갈량한 표를 나왔잖아요. 표가 딴 게 아니라 2662, 2663 화면을 제가 이걸 딴 거 어디서 만들어 온 게 아니라 아까 우리 그 화면에서 그 영어 하나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잖아요? 엑셀. 엑셀로 보내기가 있습니다. 엑셀로 보내기를 저희는 화면을 좀 보기 쉽게 보여드렸을 뿐이에요. 그래갖고 이게 이 2663 화면인데요. 저희가 다른 지난번에 여기서 특강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증권사 쓰시는 분 아직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것 때문에라도 키움증권 계좌 만드는 분이 계세요. 만드셔야죠. 왜냐하면 다른 증권사는 제공하지 않는데 없으니까. 이거 안 하려면 영어로 막 찾아야 돼요. 그렇죠. 진짜 좋은 정보를 키움증권에서 진짜 투 머치 고컬 HTS를 만든 건 100% 팩트입니다. 우리 이학용 교수님께서 홍보대사, 홍보위원이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진짜 많은 정보가 있어요.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함께 참고하셔서 관련된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정보를 많이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미주얼 구조한 USS 탕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학용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